요즘 하루하루 어떠신가요? 안부는 괜찮으신가요? 요즘 즐거우신가요? 행복하실까요? 행복하다면 다행이에요 풍선 행복하다면 다행이네요 무슨... 왜 물어본거야? 요즘 하루하루 어떠신가요? 잘 살고 있어요 안부는 괜찮으신가요? 저의 암호는 괜찮죠 요즘 즐거우신가요? 잘 살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이 제일 힘들어요 행복하신가요? 감사합니다 아... 활동기 때 준다니까 행복하다면 다행이네요 행복하다면 다행이네요 저 flank의 숫자가 돌아와요 너무щ 너무 열심히 하기로 했어요 좋았어요 90도 아멘